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가 밝았습니다 2024년이 왔네요 저는 2024년 새해를 여러분들과 저의 새해를 새해 대박 기원을 위해서 일출을 보러 가고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6시 14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일출 보러 우리나라의 엄청난 명소죠 일출명소 성산일출봉에 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온 김에 성산일출봉에서 일출도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일출을 보며 새해를 맞을 겁니다 성산일출봉에 왔습니다 지금은 2023년이지만 24년의 소원을 그리고 많은 걸 좀 빌러 미리 왔다고 생각해야죠 24년 23년 된지도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나한테 다른 것보다 저의 저녁이 있는 날이니까 거의 다 온 것 같다 생각보다 힘든데 생각보다 힘든데 생각보다 가파르다 물 갖고 올까 말까 하다가 에이 등산도 아닌데 안 갖고 왔는데 물 갖고 와야겠다 이거 그리고 추울까봐 핫팩까지 샀는데 생각보다 땀나는데요 잠깐 쉬는데 여기 너무 예쁘다 제가 입대를 이제 하고 군생활을 하고 있을 때 뭔가 중요한 날을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새해도 이렇게 같이 맞이를 하고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 왔다 아무래도 이 성산일출봉을 보러 오면은 물은 꼭 가져오는 걸로 아빠에게 전화를 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어디야 아니 나 성산일출봉 왔거든 아이 뭐 그렇게 놀래 지금 일출 기다리고 있어 아직 완전 뜨진 않고 불그스름하게 올라오고 있어 날씨 좋아 아휴 나 원래 생전일출 안 보는 사람인데 우리 팬분들 보여드리려면은 와야지 음 이제 빌어야지 새해 복 많이 받자고요 한 번 더 알겠어요 일단 또 연락할게요 아빠가 놀랬어 이 아침에 전화할 애가 아닌데 무슨 사고라도 났다 해서 깜짝 놀라서 어머 왜 왜 이랬어요 어우 이렇게 많이 올라온다 확대 기능이 있구나 이제 안 안돼 아 이쁘다 올라온다 올라온다 소원 소원 빌이 이쁘다 오늘 진짜 정말 이른 아침부터 나와서 일출을 보기 위해 달려왔는데 24년에도 바라는 거 다 이뤄지고 꿈 꼭 건강하기만 한 새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아 막상 오니까 너무 보람있고 뿌듯하고 좋네요 진짜 아 손 시려 근데 저의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들 아 감사합니다.